아니 오늘 라디오 첫 출연이시라고 제가 엄청 떨려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언니가 그때 제가 지금 너무 혜진 실수할까봐요 혜진씨가 실수할까봐 내가 너무 떨려요 지금 근데 오늘 이번에 그럼 첫 도전인 거네요 그렇죠 인생에 네 라디오는 제가 예전에 한 번 눈앞으로 쪽에 한 번 나갔었고 그때는 발레리나로 네 발레리나로 쌓아나갔었고 이렇게 지상파 라디오는 태어나서 제가 정말 출세했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너무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꼭 한 번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언니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윤혜진씨랑 저랑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의 잃어버린 과거를 다 찾아주고 계세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혜진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레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셨어가지고 정말 발레 쪽으로도 진짜 명성이 자자한 우리 박소연 언니였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고 또 배우하시면서도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발레했던 언니가 배우하신 데부터 어서 언니의 데뷔까지 저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발레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발레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언니 그 동학공굴 지젤도 제가 다 지금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맞아 제가 지젤로 동학공굴 나갔는데 여러분 그게 해방타운에서 윤혜진씨가 오랜만에 지젤을 하는 거를 제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본 거예요 맞아요 아 이런 지젤의 공통점이 있었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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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우